마반야바라밀 불광창립 50주년 2차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대덕스님들 그리고 우리 불광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1차 학술대회는 상당히 가슴 뭉클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불광의 역사, 우리 큰스님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심포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불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불광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라는 평가를 여러 선생님들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우리 불광 사태라고 할까요? 현재 불광이 화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의 돌덩어리가 우리의 가슴에 아주 무겁게, 무겁게 우리 가슴에 맺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덩어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암덩어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돌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 그 돌덩어리를 처리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나침반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1차 학술 대회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결론이 오늘 또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방향에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에는 우리 틱나탄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미래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분 부처님, 어느 위대한 성인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체가 우리의 부 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법인 큰스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또 귀하게 오신 최초로 목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실 겁니다. 이 발표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불광의 현재 문제가, 승가와 죄가의 문제가, 승가와 죄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승가와 죄가와 오늘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위치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병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현재 승가와 죄가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승가의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죄가자들과도 죄가 수행자들과도 아주 관계를 잘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금광 큰스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불광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불광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김흥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광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이명옥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제가 먼저 보고 이미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그 길이 완전하게 제시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가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말씀들의 상당 부분 이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광 형제님들 중에서 특히 우리 불광법회 역대 회장을 맡으셨던 4대 회장님이셨던 현선 회장님, 그리고 5대 6대 덕행 회장님, 7대 8대 보윤 회장님, 그리고 9대 10대 혜은 회장님까지 이렇게 여러 역대 회장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득 부회장님도 오시고 그 외에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불광법회의 역대 입문들 많이 많이 오셨지만 이분들은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기념법회, 장립 50주년 기념법회도 했습니다만 1차, 2차 학술 대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봉사팀들이 여러모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봉사팀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행회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명등, 그리고 총무, 교무, 재무 이하 여러 신행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곳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를 현재 맡고 계시는 우리 전체 사회를 맡고 계시는 도구 안성민 시인님, 감사합니다. 도구 안성민 거사님은 좋은 시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학술 대회 사회를 맡아주실 서재영 박사님, 1차에 이어서 2차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불광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야말로 학술 대회의 진행자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몽이에요. 서재영 박사님께서 이번에도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여 바람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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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